중소반처기업부는 2023 황금역 동행축제의 추석을 맞이해 가족, 친지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동행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전국 1,80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21일부터 27일까지 2023 황금역 동행축제에 참여합니다. 황금역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소반처기업부는 황금역 동행축제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매일 3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7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같은 기간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누적 15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등에게 50만 원 상당의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벌입니다. STV 뉴스 나정훈입니다. STV 뉴스 나정훈입니다. STV 뉴스 나정훈입니다. STV 뉴스 나정훈입니다.